반갑습니다. 디낙티비입니다. 오늘은 문효징어 애깅을 할 때 입지를 어떻게 파악하는게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문효징어 입지를 파악하는 것은 애깅 입문자뿐 아니라 중급자들도 가끔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문효징어의 입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낚싯대로 파악하는 방법과 원줄로 파악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낚싯대로 입지를 파악하는 방법 먼저 낚싯대로 입지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낚싯대에 나타나는 입질은 초리대가 살짝 당겨지거나 반대로 초리대에 걸려있던 장력이 풀리면서 순간적으로 느슨해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애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입문자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낚싯대에 나타나는 입질은 원리만 알면 의외로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초리대를 살짝 당기는 입질은 폴링되는 애기를 문효징어가 뒤에서 앉거나 잡아당기는 순간에 나타나고 순간적으로 느슨해지는 입질은 문효징어가 폴링되는 애기를 안고 옆이나 육지쪽으로 유형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입질을 느끼는 순간 곧바로 챔질을 해야 쿠킹을 시킬 수 있으며 잠시라도 여유를 주면 문효징어가 애기를 놓아버리기 때문에 낚을 수 없습니다. 낚싯대에 나타나는 입질은 눈으로 느낀다기보다는 손에 전해지는 미세한 무게감으로 느낀다고 표현하는게 더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초리대를 살짝 당기는 입질일 때는 낚싯대에 무게감이 더해지는 느낌이 들고 순간적으로 느슨해지는 입질일 때는 낚싯대가 살짝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입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초리대나 원줄이 보이지 않는 야간 애깅을 할 때도 손에 느껴지는 무게감 변화만으로 입질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중에 팀넌이나 선상 캐스팅 게임으로 문효징어를 노릴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낚싯대로 입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애기가 가라앉는 동안 애기의 무게감이 느껴질 정도의 장력이 초리대에 걸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애기를 캐스팅한 직후 여윳줄을 감아들여서 애기와 낚싯대 사이의 원줄이 일직선에 가깝도록 만들면 애기가 커브폴링 형태로 가라앉으면서 적절한 장력이 초리대에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저킹을 비롯한 액션을 준 다음에도 반드시 여윳줄을 감아서 원줄의 장력이 초리대에 걸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애기가 커브폴링을 하면서 가라앉을 정도로 원줄에 장력을 줘서 초리대 움직임이나 무게 변화를 통해 문효징어 입질을 파악하는 것이 낚싯대를 통한 입질 파악의 기본입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옆바람 때문에 원줄이 옆으로 날릴 때는 입질이 초리대에 전달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옆바람이 불 때는 채비를 캐스팅하거나 저킹을 한 직후 재빨리 낚싯대를 수면적으로 숙이면서 여윳줄을 감아들여 원줄이 허공에서 지체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면에 닿은 원줄은 더 이상 바람에 날리지 않으므로 이 상태에서 릴을 서너 바퀴 더 감아들이면 초리대에 가해지는 원줄의 장력을 어느정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줄이 바람 때문에 옆으로 부풀어 있을 때는 파악할 수 없는 무게 오징어 입질을 초리대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줄을 통한 무게 오징어 입질 파악 원줄을 통한 무게 오징어 입질 파악은 수면에 뜬 원줄의 침강속도 변화로 파악하는 방법과 침강시간의 변화를 통해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원줄을 통해 전해지는 직접적인 감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줄의 침강속도 변화로 입질 파악하는 방법 수면에 뜬 원줄의 침강속도 변화로 입질을 파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기가 가라앉는 과정에서 수면에 뜬 원줄이 일정한 속도로 수면 아래로 빨려들게 되는데 이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것으로 입질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빨려드는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은 무게 오징어가 아기를 뒤쪽이나 아래쪽에서 공격했을 때 나타나고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은 무게 오징어가 아기를 위쪽에서 공격하거나 아기를 안고 육지 쪽으로 유형할 때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건 원줄의 변화가 나타나면 입질이기 때문에 변화를 감지한 즉시 챔질을 해서 바늘에 무늬 오징어가 바뀌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원줄의 변화를 감지해 입질을 파악할 수 있다면 낚싯대를 통해 입질을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낚싯대를 통해서는 애기의 커브 폴링이나 슬라이드 폴링 같이 원줄의 장력이 걸린 액션을 줄 때만 입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늬 오징어가 가장 위화감 없이 애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 폴링 액션을 주기 위해서 원줄을 풀어주면 무늬 오징어가 애기를 공격해도 초리때에 아무런 움직임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입질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면에 뜬 원줄의 움직임을 보고 입질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원줄을 느슨하게 풀어준 상태에서 애기를 프리 폴링을 시키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빨려들던 원줄의 변화를 보고 입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무늬 오징어 입질이 약을 때 프리 폴링에만 반응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낚싯대로 입질을 파악하는 사람이 꽝을 칠 때 원줄로 입질을 파악하는 사람은 마리수 조과를 거두는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원줄의 침강 시간 변화로 입질 파악하는 방법 애기는 착수 직후부터 가라앉기 시작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바닥에 도달합니다. 저킹을 해서 뛰어올린 상태에서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애기는 바닥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애기가 착수 직후부터 바닥까지 가라앉는 시간 그리고 저킹으로 뛰어올린 다음 바닥까지 다시 가라앉는 시간은 애기의 침강 속도와 비례합니다. 애기가 바닥까지 가라앉는 시간은 수면에 뜬 원줄의 침강 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기가 바닥까지 가라앉을 시간이 안됐는데 원줄이 더 이상 침강하지 않는다면 무늬 오징어가 애기를 공격해 끌어안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애기가 가라앉는 시간을 카운트하면 의외로 쉽게 입질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직 바닥까지 가라앉을 시간이 안됐는데 수면에 뜬 원줄이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헐렁해진다면 폴링 중인 애기를 무늬 오징어가 덮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킹을 해서 애기를 뛰어올린 다음 10초 정도 지났을 때 바닥에 도달하는 패턴이 반복되다가 갑자기 5초에 원줄 침강이 멈춘다면 무늬 오징어가 폴링 중인 애기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면에 뜬 원줄의 폴링 카운트 시간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즉시 챔질을 해서 입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면에 뜬 원줄의 움직임을 통해 애기가 바닥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카운트하는 습관을 가지면 입질 파악이 훨씬 쉬워진다는 점 기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줄을 손으로 잡고 입질 파악하는 방법 애기가 폴링 드는 동안 원줄을 손으로 잡아서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면에 뜬 원줄의 변화를 통해서 입질을 파악하는 방법보다 오히려 이 방법이 더 쉽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면에 뜬 원줄을 계속 주시하는 것보다는 원줄을 쥔 손가락에 전해지는 변화를 감지하는 게 더 쉽기 때문입니다. 원줄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입질을 파악하면 유리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릴의 베일을 열고 손에 잡은 원줄을 조금씩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줄을 조금씩 풀어주면 애기가 커브 폴링이 아니라 프리 폴링에 가까운 형태로 가라앉기 때문에 문유오징어의 경계심을 자극하지 않고 빠른 입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느껴지면 무조건 챔질해야 앞에서 낚싯대와 원줄을 이용해 입질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실제로는 입질이 온 줄 모르고 액션을 주기 위해 낚싯대를 쳐 올렸을 때 이미 문유오징어가 걸려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는 상당히 운이 좋은 것으로 애기를 안았던 문유오징어가 미처 애기를 놓지 않았을 때 낚싯대를 쳐 올리는 동작이 마치 챔질처럼 작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낚싯대를 쳐 올리기 직전에 때마침 문유오징어가 애기를 공격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챔질이 된 것으로 액션을 조금만 늦게 줬더라도 문유오징어는 바늘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깅 입문자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문유오징어를 몇 마리 낚고 나서 애깅은 입질을 파악할 필요가 없으며 낚싯대를 흔들다 보면 자동으로 챔질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입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애깅을 한다면 자신에게 찾아온 입질의 10에서 20% 정도만 조가로 연결시킬 수 있으며 나머지 80에서 90%는 입질이 온 줄도 모르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애깅을 할 때는 반드시 낚싯대와 원줄을 통해 입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입질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겠더라도 낚싯대나 원줄의 아주 작은 변화라도 느껴지면 무조건 챔질을 해야 합니다. 낚싯대나 원줄에 나타나는 아주 작은 변화 그것이 바로 입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다음 출조때 여러분은 지난 출조때보다 훨씬 많은 조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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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